스탠테이프 인사드리겠습니다! 셋! 안녕하세요! 박진수입니다! 하! 둘 셋 넷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워호! 네 여러분! 2021년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! 우리 쿠키들은 2021년 계획 잘 세우고 있나요? 네!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2021년에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앵쿠스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아직 날씨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앵쿠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앵쿠스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